오미크론 BA4, BA5 변이-7가지 주요사항 최근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COVID-19 오미크론 하위 버전 BA4, BA5 변이는 이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백신 및 이전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를 더 쉽게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로운 BA4 및 BA5 변이로 인한 감염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COVID-19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 BA5에 대한 증상 진단 면역 회피, 감염 확산 및 유병률 등에 대한 주요 7가지 사항을 요약하였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 BA5는 지난 1월부터 시작 BA4 변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림포포에서 2022년 1월 11일에 수집된 표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남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BA5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2022년 2월 25일 KWA 줄룬허텔에서 수집된 샘플에서 발견되었다. 게이비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15명의 항체가 자연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항체보다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하위 변종 BA5는 미국에서 코비드 사례의 54%를 차지했고 유사 하위 변종인 BA4는 17% 이상을 보고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 BA5 유병률 증가 글로벌 기사이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된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와 WHO 지역 사무소 및 국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이체의 검출을 보고하는 국가수와 사례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BA4로 지정된 서열의 비율은 2022년 1월 1% 미만에서 2022년 4월 29일에 35% 이상으로 증가했다. BA5로 지정된 서열의 비율은 4월 말까지 20%였다. 이러한 성장은 이러한 변이체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체보다 더욱 많은 감염 확산 가능성과 과거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약화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도련변이 사례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최신 통계에서 BA4의 69% 및 BAE 서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BA4는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및 덴마크에서도 발견되었다. BA5는 독일, 포르투갈, 영국 및 미국에서 발견되었다. 사즈COV-2가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추가 돌연변이가 예상 사즈COV-2가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돌연변이가 예상된다.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병의 중증도를 높이거나 백신 또는 이전 감염이 제공한 면역을 극복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진단검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새로운 변이는 우려를 야기한다. BA3 및 BA5는 원래 암어크럼 변이체와 많은 동일한 돌연변이를 공유하지만 BAE의 변이체와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추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는 다르지만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하위 변이체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사용하는 단백질이므로 바이러스가 얼마나 쉽게 감염시키는가를 결정하고 대부분의 코비드 마이너스 19 백신에 사용되는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새로운 변이 BAE4, BAE5 모두 이전에 델타 변이에서도 검출된 L4-E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세포에 부착하는 바이러스의 능력을 향상시켜 바이러스를 더욱 쉽게 확산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면역세포에 의한 파괴를 부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들은 또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간 세포에 결합하는 곳 근처에서 F486v 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을 부분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BAE의 변이체와 달리 대부분의 BAE4 및 BAE5 서유에는 특정 일상적인 PCR 검사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SU전자 탈락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여 진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E4, BAE5가 추가 증상이나 질병 중증도 관련 증거는 없다. 지금까지 BAE4 또는 BAE5가 새로운 증상이나 더 심각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대부분의 돌연변이가 다른 오미크론 계통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와 유사하지만 WHO와 지역복권팀에서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예상되는 결과이다. 초기 오미크론 감염 항체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 BAE4 및 BAE5에 대한 소수의 과학적 연구만 발표되었으며 그 중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 하나에서 남아프리카 더반에 있는 아프리카건강연구소의 알렉스 시갈이 이끄는 연구팀에서 원래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서 회복된 39명의 항체가 BAE4, BAE5 재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항체가 원래 암호크한 균주에 대한 것보다 새로운 하위 변이체에 대해 몇 배 더 효과적이라는 것 또한 발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15명의 항체가 자연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항체보다 더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었다. 듀크대학교 의학센터 인간백신연구소의 데이비드 몬테피오리 교수는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AE4와 BAE5가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체인 BAE보다 코비드 백신의 중앙체의 약 3배가량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연구에 따르면 BAE3 및 BAE5는 BAE보다 백신의 항체에 대한 내성은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BAE3 및 BAE5 감염 흔한 증상 두 하위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더 많은 감염이 보고됨에 따라 오미크론 BAE4, BAE5 감염 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다른 감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BAE3 및 BAE5 감염이 최근 코비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에서는 콩호, 인후통, 두통, 지속적인 기침 및 피로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증상을 자가 보고할 수 있는 조코비드 심프텀 스터디의 데이터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1-3 미만이 발열을 보고했다. 증상은 BAE의 하위 변이가 국가에서 지배적이었던 봄에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연구소에 따르면 BAE 후 오미크론에 보고된 증상은 발열, 콩구,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및 피로와 같은 이전 코비드 변종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BAE 사 또는 BAE 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은 이전의 오미크론 균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런던 대학교 유전체 연구소 소장인 프란시스코 벨로우스는 BAE 1과 BAE는 상당히 다르고 중화항체 관점에서 BAE, BAE 3이, BAE 5는 본질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BAE에 감염된 사람들은 최신 발생된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BAE 사와 BAE 5는 다른 어떤 코비드-19 변이보다 감염에 대한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질병의 중증도와 심각성에 대한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규크대학의 데이비드 몬테피오리 교수는 오미크론 BAE 사, BAE 5 변이가 더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BAE 5 변이는 사드시오브이 다시 바이러스 진행의 한 부분으로 이에 매일대학의 공중복권 감염병 학자인 나단 그로브그 박사는 암어크란 및 BAE 5와 같은 사드시오브이 다시 변이체가 바이러스 진행 특성상 자연적인 부분으로 대중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변이가 아니며 오미크론도 마지막 변이가 아닐 것으로 언급했다. 이는 세계 어딘가에 코비드-19 감염이 발생하는 한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대중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여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처럼 반응하지 말고 사드시오브이 다시 바이러스 역시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성상 새로운 변이 출현은 바이러스 진행의 자연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